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하면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는 성경의 순서대로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로까지 이렇게 하면 그 성경이 연대기별로 순서별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을 연대별로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쫙 이렇게 연대별로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세 동안 이 완성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명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낳을 때부터 이제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원죄라고 하죠 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이제 우리 자범죄를 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죄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멸망의 일로 가게 됐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구속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쭉 해가는지 이게 이제 성경에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복이 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또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셋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쭉 에노스나 에녹이나 이렇게 쭉 오다가 이 인간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게 거인들이 태어나고 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겨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경건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이제 다시 민족의 시조로 남겨놓으셨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민족들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쭉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타락하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민족의 시조로 아니 믿음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업도 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족장들이요 나라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왕들이 막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정국가 이런 시대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 종족의 우두머리가 그 종족을 다스리는 통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업은 그런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참 요업이 요업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요업기 잊고 은혜 받았다 하면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뭐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막 아내도 집 나가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있는데 뭐가 이게 은혜가 되나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도대체 초신자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뚜렷하게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에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다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과응보의 그 어떤 사고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읍기라는 성경은 바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저 날아가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원 받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이런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읍처럼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지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말씀이 요읍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금성가 불렀는데 거기 중심 구절을 다시 한 번 요기 23장 10절에 말씀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란 말이 여러분 뭐예요? 순군같이 옛날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랬죠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순군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읍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대 여기에 이제 이 요기 3장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에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보다도 고난은 물론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지 않은 것 같고 만나주시지 않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 바로 요비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좌우를 둘러보고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메 요비는 엄청난 건 시험을 당했던 그런 요비는 사람인데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주제가 시험을 이긴 사람 요비라는 그럼 요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요비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면 어느 시대의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약간 더 빨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우수 땅이라는 지명을 보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그런 살던 때 그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라비아의 넓은 그 땅을 우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요비라는 사람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의 우수라는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 성경을 읽을 때 욕기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쭉 뒤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비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요비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행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부자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비 다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열 명의 자녀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가 많은 게 보기예요 적은 게 보기예요? 많은 게 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자녀가 많은 게 보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인구,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걸 쭉 쓰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그걸 듣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이게 보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비는 어떻게 돼요? 열 명의 자녀가 있었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암락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들 가장 훌륭한 자이며 또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이 7천마리며 엄청나죠 또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한결이가 2마리니까 천마리라는 거예요 암락이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비, 굉장한 큰 복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더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요비 또 가정이 어때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들 일곱과 딸 셋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못 살죠 그런데 요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요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앞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도록 했다겠죠 그러니까 항상 요비는 자신도 악에서 떠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혹시나 죄를 범할까 이렇게 해서 성결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잔치하면서 내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요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애배하는 자 번제를 드렸다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비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집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경유하고 애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돼요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서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닉 그리고 디모데로 쭉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만 잘 믿고 자녀들은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면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교사님 자녀들 또 장노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자식농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농사인데 그게 뭐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욕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죠 또 큰 복을 받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애배하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욕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가 욕기 1장 13절부터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욕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욕에게 와서 이르되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나아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소는 밭을 갈고 낙타 나아기는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다 그것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해가지고 이 종이 한 명이 나만 홀로 피하여가지고 주인께 왔습니다 하고 와서 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1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또 한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자기만 혼자 피하여가지고 지금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지금 계속 아주 비보가 이제 전해지는 거죠 아주 이거 흉한 소식이 17절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리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와 낙이와 종들 스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사람 갈리아 사람이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지금 재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물을 싹 잃어버려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그 안에서 잔치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 날 한 시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가지고 지금 주인께 왔나이다 이랬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번 그 다음에 한번 2장 7절로 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갈을 가져다 몸을 긋고 있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요? 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첫째 뭐를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재물만 다 잃어버려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또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발바닥도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화장을 깨가지고 그것을 막 가려워서 막 이렇게 긁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지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오지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욕의 그런 재산을 다 탈취하게 만들고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이런 짓 했죠 그러면 그때 그 했던 사탄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재산을 약탈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 죽였잖아요 다 태풍을 불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움직여 또 태풍을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도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 사람은 이 종을 아서 그랬는데 누가 불을 내렸어요? 마귀가 불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 가서 그가 행했던 권세와 이런 걸 다 행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겠죠? 우상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뭐를 내려와요? 불을 내려오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거짓 선지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때 7년 대활란 때 나타날 이 거짓 선지예요 그런데 그 먼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뒤에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그를 온 세계가 따르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는 마귀의 종이에요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종이고 거짓 선지야도 마귀의 종인데 이들에게 누가 이런 능력을 줬습니까? 성계에 보니까 용이 줬죠 용, 에펜, 사탄이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탄이라는 놈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욕에게 질병을 가해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뭐냐? 우리가 무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리고 막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것을 잘해도 악한 영들, 마귀가 혹은 그 마귀의 종인 귀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다가 질병을 가해다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영적 싸움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제가 철하기도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예전에 있던 그 예배당에서 딱 제가 작은 방에서 누워있는데 3층에 그때 사택이 있는데 누가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누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누워있다가 누구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 쉑해요 쉑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이 영적 싸움 할 때는 굉장히 치열했는데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여기다 나한테 병을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순간 봤는데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약한 귀신아 떠나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 나가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귀신한테는 어떻게 돼요?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권위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돼요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권위를 갖고 딱 성령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어때요? 어? 했는데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약한 귀신아 떠나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해가지고 곧 했는데 괜찮아지 그런데 제가 치유사약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이 귀신이 마귀가 가니다 주는 그런 질병 그럼 그런 질병은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면 치유가 안 돼요 잘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몸에다가 병을 가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특히 정신적인 정신적이고 악한 영이 가니다 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가니다 준 것은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질환은 더 힘들어 귀신이 가니다 준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와서 기도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적인 병은 계속해서 약물치료나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안수를 받고 이러면서 해야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귀신 돌린 것은 쫓아내보면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 재물을 빼앗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태풍을 일으키고 병을 가져다 줬는데 결국에 이 욕계 뒤에 보면 어떤 일이에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에 명예와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욕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자로 그리고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이 폭삭 망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병들고 그래봐요 세상에 여러분 인심은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욕을 떠나버려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나게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힘든데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런 욕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냐 욕기 1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업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어때요 이 요업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업을 참수한 거예요 요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애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러지 그놈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금방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어떻게 하라고 욕을 시험해 봐라 그랬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요업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업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업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요업을 믿었음으로 요업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업처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업을 믿지 못했다면 요업이 하나님 배신하고 욕하고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 떠날 것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돼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업이 이만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업을 믿고 이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정말 요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업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마귀에게 요업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에게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봐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업이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업이 하나님을 베보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요업의 신실함을 통해서 마귀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요업의 믿음을 뭐라고요? 연단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는데 이걸 보통 시련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단련 연단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든가 우리를 그 연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에 더 쓰시게 합당한 그릇을 만든다든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기도 안 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려는데 그냥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막 문제나 어떤 시련 속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럼 자기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뭘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는 이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기도했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간절하게 막 기도해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큰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이나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보면요 대부분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막 불을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성령 구하지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부으셔 그런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버에게 이런 시를 허락하신 것은 시험 후에 뭐를 주시려고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버을 통해서 뭐를 이제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또 요버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물을 싹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한 명도 죽은 게 아니라 한 명만 죽어도 열 명이 다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또 아내까지도 다 떠나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해봐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 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우리는 성경을 쓱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굉장한 목포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완전히 모두 하루아침에 싹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거 비참하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이게 물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열 명이 다 죽어요 하루에 그거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지금이야 초창기는 욕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놀라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 열 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만 죽었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평생을 가슴하니 하면서 부모님들이 먼저 죽은 자녀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열 명의 자녀가 다 죽었으니 그래도 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원망하네요 하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4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 시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고난 시험에 대한 반응이라고 나와요 욕의 반응이 나와요 욕기 한번 1장 20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에베하며 여기 보면 지금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뭐냐면 회개에 대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정말 올바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성긴다고 했지만 혹시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회개를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했지 않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철저히 땅에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에베했다고 에베해 그래도 하나님을 에베했어 거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럴 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니도 요하시오 거두신니도 요하시오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기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또 그러네 이게 주신니도 요하시오 취하신리도 요하시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자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냐고 범죄치 않으냐고 우리가 이럴 때는 죄 짓기 쉽지 않아요 가서 성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갔다가 있잖아요 이런데 성질 나가지고 가서 술을 갔다가 막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막 하고 막 난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치 않으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냐고 자 요기 2장 9절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끝까지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어요 지금 요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이게 알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잔송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때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범죄치 않잖아요 자 이래 시험이 왔을 때 요비는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 요비 2장 4절로 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 그러면 너 가서 내 종욕을 받지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막 해가지고 내가 허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 요비 이놈은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지 생명 안 잃어버리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또 욕을 욕하고 참소한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서 그리하심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냐고 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욕을 욕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더 큰 고통으로 시험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기면 그냥 이 마귀란 놈은 아 이거 건드려봐야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굉장히 지독한 놈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더 어려운 걸 자 욕의 아내 한번 욕기장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욕의 아내의 반응 어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성경에? 돕는 베필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이렇게 살도록 하게 준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진짜 있는 아내였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보 실망하지 말아요 막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욕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하나님을 당신 그래도 믿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욕의 아내의 그 심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욕의 아내 보고 믿음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다 사업 망하고 자식 죽고 병 들고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렸는데 웬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 막 원망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욕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범죄치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애배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아멘 자 욕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이겼습니까? 그게 이제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를 인정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겼는데 자 욕기 1장 21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요하시오 거두신 이도 요하시오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를 인정했다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 욕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욕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욕은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나왔습니다 욕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애배했죠 하나님을 경배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욕이 어떻게 환란을 이겼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런 환란이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흔들리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 시험을 못 이겨요 어떤 어려움에 왔을 때 많은 경우에 보면 초신자들이 그거예요 조금 뭐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게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우리의 속에다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애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파울루가 신라도 여러분 매를 맞고 빌리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 보면 다니엘도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배하는 그 애배를 끝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애배드려 나 못 가 그리고 집에서 애배 안 오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마귀가 여러분 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마귀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뭐 이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막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시험이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애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배드리로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창 붕할 때 그랬잖아요 그 구역장님들이 유명했어요 빨간 가방 구역장들에게는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구역원들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구역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매일 애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배를 드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거의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개인주의 이런 해가지고 누가 방문하고 이런 것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어디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그렇게 많이 부흥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건 뭐냐면 이 구역장님들이 성령추만 하고 그리고 가서 구역원들 데리고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떤 데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애배드리고 통성으로 같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야죠 교회 여러분이 교회 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제가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감아 역사를 해주세요 종아 네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럼 딱 와서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말씀은 꼭 나에게 들어간 말씀이거든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낙심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죠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더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긍정의 믿음 욕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가는 길을 자기가 몰라 그렇지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연단을 이런 단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그 모든 환란 시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욕이 자 보십시오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여러분 어때 집 나가고 나중에 친구들도 와서 욕하고 다 종들도 불러도 성경에 보면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도 봐도 길거리에서 봐도 이제는 본체 만체 하고 욕해보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전에는 욕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인사하고 그 존중이 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싹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재물, 자녀, 건강, 아내, 친구, 뭐 종들, 명예 이런 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그다음에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라 하지만 진짜 뭘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시련, 오늘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이 믿음으로 이것을 딛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딱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딱 하면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뭐를 바라봐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는가 그 생각 욕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든 기도했어요 욕기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활란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라고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만 보여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욕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이도 그랬고 다 활란을 당한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간절한 기도 이런 어떤 말 할 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또 우리가 잘하는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를 눌러야 된다고요? 333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엉뚱한 소리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나면 뭐예요? 일구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에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가서 또 이상하게 또 이상한 말을 또 어디 가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제가 이게 333 이거 했는데 선거 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생각나요 선거 때 3번을 찍으라겠대요 3번을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333 이랬더니 아 목사님이 선거 때 3번을 찍으라겠다고 아 도대체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뭐예요?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 하라겠어요? 부르지지라 그랬잖아요 부르지지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앞절에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요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요하가 내게 이뤄놓네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요하가 내게 이뤄놓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지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지져 부르지져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부르지져서 기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뭔가 그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부르지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메 희석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지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란을 당할 때 이걸 이기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활란해서 건져주시던지 아니면 안 건져주셔도 그 활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걸 못 이겨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비 어떻게 그걸 시험을 이겼는가 야고보소 5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류력이시니시네야 여기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뭐를 들었고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요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한란을 당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해보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비는 굉장히 이런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금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니까 그냥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요비는 뭘 했다고요? 인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가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비 이걸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어도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요비 아내나 친구들이나 제가 요비 친구들을 안 했네요 거기 보니까 4번에 그 반응에서 요비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요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와서 막 슬퍼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요비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야? 막 하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빠질 뻔했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막 병들고 이런 일을 겪으면은 여러분이 그걸 꼭 그런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비 지금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비 어떻게 돼요?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요비 친구들이 와서 막 처음에는 그 당한 일을 보고 같이 울었어요 막 슬퍼하고 위로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 요비를 공격한 거예요 굉장히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비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요비를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막 의로운 척하고 선한 일 안 가고 이래도 너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이상한 짓 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너한테 이런 벌을 주는 거야 빨리 막 회개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했다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계속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요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그렇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러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요비 친구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는 막 요비를 공격하고 해결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비 얼마나 하나님을 경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대부분 경우에 그래요 거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기 뭐 무슨 못된 짓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꼭 부정적으로 막 비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비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애배하고 찬송 하나님을 원망하자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안 했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계속 더 공격하래요 요비 아내는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넘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은다고 당신 그래도 믿을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집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비 안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그걸 잘 지키지 못한 그런 거 있습니다 요비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애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나중에 보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이나 환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요비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요비에 당한 그런 시험이나 환란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만큼 당한 사람이 지구상에 역사일에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요비는 그걸 이겼어요 우리도 정말 이 요비를 생각하면서 우리 양보설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요비의 그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비 어떻게 그걸 이겼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요비처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